당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만큼 다양한 자세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당구를 즐길 때 그 외에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나 자세를 가장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직접 자신의 영상을 찍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자세나 습관이 고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쳐지는 시간은 플레이어의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분명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publishing 서 Roose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